저번 하에서 지호와 정인은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었고 그런 정인은 동생 제인과 그리고 언니 서인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된다 반면 지호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 후 지호네 집이 어디냐? 주소 좀 보내봐 현수에게 온 기석의 문자에 서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기석은 지호의 집 앞으로 가게 되며 그 상황을 우연히 알게 된 영준은 정인에게 연락하게 된다 어 오빠 왔다고? 뭐래? 우리 집에 온 게 아니라 밖에 있다고 너 우리 집에 있다 그랬어? 지호씨 만나러 갔나 봐 응 정인씨 어디에요? 집에 가고 있어요 기석이 형? 알고 있어요? 응 내가 지금 빨리 그쪽으로 갈 테니까 오지마 지호씨 이건 내 문제에요 대신 부탁 하나만 할게 뭐?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어요? 응 그럼 됐어 걱정하지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? 네 그럼 하든가 지금 농담이 나와? 그만큼 괜찮다고 마음 적이지 말고 있어요 이따 전화할게 미안해요 좋아해서? 괜찮 걱정하지마 꼭 전화해요 알았어요 끊을게요 때마침 기석이 다시 돌아가려던 찰나에 지호는 자신의 집앞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왠지 지호의 도전적인 눈빛과 기석의 세상 하찮다는 자세가 심상치 않아 보이고 한편 그것을 지켜보던 이웃집 토토로 영준은 이 사실을 정인에게 알리게 되는데 나한테 할 얘기 있냐? 네 우리 하자 그렇게 지구의 운명은 이 두 사람의 손에 달리게 되는데 너 먹어 요즘 들어 제일 많이 먹었어 왜 그래? 지금이라도 괜찮아 굳이 내가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면 안해도 돼 기석오빠가 지호씨 만나러 갔대 대박 하는게 맞아요 우연히 약국에 손님으로 들어왔어요 지호씨? 짱언니가 빠져있는 남자 또 우연치 않게 같은 빌라에 친구가 살아서 다시 마주쳤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던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멈추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왜? 너 땜에? 당연히 이정인 때문이지 그래서 가볍게 친구를 지내자는 제안도 거절했어요 무슨 생각으로? 공개성이 유지어 찢어벨겠는 거 아니야? 정인이하고 내 사이가 쉬워 보였냐? 그런 생각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었음 일부러 선배한테 들켰겠죠 성인 남자들이 설마 애들처럼 굴겠어? 아야 모르지 열받으면 뭔 짓을 못해 내가 눈치를 못 가고 있었던 게 아니야 전혀 모르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? 기석은 정말 한 대에 때릴 분위기다 그럼 왜 흘렸냐? 환자 언니 안 가봐도 돼? 날 우습게 봐서요 날 대하는 선배의 생각과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엮이게 하고 싶었어요 지호씨가 오지 말래 당연하지 너 있는 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? 무시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지만 그건 사람을 죽여놓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야 내가 너무 경솔했어 기석 오빠가 알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거 아니지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이정인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고 그래서 일부러 티냈어요 언제는 몰라 그래도 지금은 아니었어 하지만 서서히 마주쳐야 편집이 끝난다 정인아 한편 점점 더 기석과 지호의 팽팽한 긴장감은 고조된다 야 둘이 어디 공트 같은 데 가서 막 치고 받는 거 아니야? 결론은 정인이를 계속 마음에 두겠다 그런 거지? 너는 지금 어디야? 정인이랑 집으로 가 그래라 그럼 무언가 쉽게 결심한 기석의 말에 지호는 조금 당황스러운 눈빛이다 승부보자는 뜻으로 착각하지 마 언니네 가기로 했잖아 이제 괜찮아 가서 정인이나 좀 잘 챙겨 너는 한 여자의 불행을 자초하는 거고 나는 그 여자의 불행을 막으려는 거야 이해가 되냐? 반면 정인의 세 자매는 서서히 집으로 기가하려는 모양이다 여기 있어 차 갖고 올게 아니야 이해보단 걱정이 되죠 누가 더 이정인을 힘들게 만들지 예상이 돼서 그게 나라는 거야? 멀지도 않은데 내가 니네 데려다 주고 갈게 왜? 짱은 언니 얼굴을 봐 내가 아닌 건 확실해요 내가 아닌 건 확실해요 야 우리 강생 앞에 있는 거 알지? 응 좋게 말로 할 때 응? 그만 기어올라라 진짜 못 봐주겠네 으이구 우리 샘쟁이 일루와 선배에 대한 예의 접을 거였음 나 무시했을 때 그냥 안 남겼어요 여전히 지호가 걱정되는 정인 그런데 얘네 아직도 집에 안 갔다 봐줬다는 거야? 참았다고 해도죠 안 참았으면 응? 드디어 집에 도착한 정인과 제인 반면 기석과 지호는 서로 맞짱뜰 분위기다 깔라고? 그 정도로 풀렸겠어요 무릎 좀 던 꿇게 만들었겠지 언니 약 사왔는데 괜찮아? 통했어? 사실 이 자리 이정희 문제로만 나온 거 아니에요 수화기차 한 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병원 가볼래? 약 먹으면 괜찮을 거 같아 물 갖다 줄게 어차피 내 얘기가 우선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나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 지난번 아들 은우에 대한 기석의 무례한 태도에 점점 더 지호는 흑화되면서 반세는 지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네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다 알아 근데 나한테 아이는 세상 무서울 거 없는 자신감이기도 해 이재인 말처럼 나 너무 후져졌다 아무렇지 않은 게 원래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다신 건들지 말아요 두 번째부턴 선배고 뭐가 없어 난 언니가 무슨 큰 죄진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이기적임 어때? 내 진심을 지키는 일인데 더 할 얘기 없죠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이었다 어디선가 설이 맞은 어린 장미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밤보다는 낮이 조금 더 짧아졌다 그래서 그대를 더욱 사랑해야겠다 정의는 걱정스러운 가운데 기석에게 연락이 오게 되고 반면 지호는 먹먹미 약사가 아닌 남자 유지호였다 한편 기석은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데 과연 이 세 사람의 운명은 다음화에서 어떻게 또 이어지게 될까요?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화에 ur hug and 꼭 나와habite 구매기 터뜨려 equip... 끝